오늘은 여러분들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었고요. YG에서 처음으로 걸그룹을 발표했던 것이 10월 초에 서울을 시작으로 11월 말하고 12월 달에 오사카하고 도쿄에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Come back home, can you come back home, yeah 모든 아픔은 뒤로 해, 여전히 널 기다려 이렇게 해 Now you gotta do what you gotta do Come back home Come back home Come back home